오른 발, 왼발 안 해 성민아 왜 그래? 아는 분이야? 응 너 먼저 들어갈래? 누군데? 응 나중에 얘기해줄게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성민이가 많이 힘들지? 아니에요 처음엔 좀 혼란스러웠는데 서현 누나 아니 형수님한테 자세한 얘기 듣고 이제 마음 편해졌어요 엄마 얘기 들었어? 네 저 때문에 마음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미안해 내가 안 나타났으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유 아니에요 더 늦기 전에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? 제가 아직 젊고 기운 흘러 넘칠 때 만났으니까 같이 여행도 갈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늙고 엄마도 늙어서 만났으면 안타깝고 슬펐을 것 같아요 정말 엄마 만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해? 네 저는 저 길러준 엄마하고 저 낳아준 엄마 두 분께 다 잘할 거예요 두 분 다 저한테 고마운 분들이니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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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